사건에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 독자대표 최강규입니다. 오늘 시사인사 1부를 책임져주실 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노예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마녀라고 보실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적절합니다. 그래요. 노예예요. 노예. 김은지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뉴스 요정으로 시작한 거 맞죠? 요정에서 마녀에서 어떻게 노예가 된 거예요? 세강규 진행자가 요정에는 아주 강한 불만을 보시하셨죠. 분명히 시작은 요정이었다는 거. 사실 요정은 마녀가 신은 이력 있지 않나 하지만요. 근데 왜 노예냐고요. 제 말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강력이. 그러니까 오늘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피로에 지쳐있어가지고. 어디 손에 갔다 온 사람은. 아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피곤하게 담아놨죠. 찌들었어요. 진짜. 뉴스 노예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 질 수 있도록 맛있는 거에서 좀 사주고 그럽시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가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리. 윤은순 에디터. 오늘도 또. 굉장히 두 분.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색깔이 비슷해요. 아 진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부산까지 입었어요. 부산 기자였다가 대기자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별명 부자. 김현희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타 기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끝없이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하하하하. 변화가 붙이려고. 변화가 붙이려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시사인 이 편집곡에서 직접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녹화도 하고 있고. 의사하기 비슷한 거는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걸쳐도 어떤 하나 이렇게 막. 신경 쓴 거 같은데요. 김현희 기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니에요. 다녀왔는데. 준비하고 신경 써서. 자 오래간만이네요. PP 기자. 자 이번 주에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어떤 뉴스가 실려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뉴스 픽 코너 하나하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지 기자가 준비해온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검찰 가고사위라는 조직 기억하실 텐데요.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왔던 곳입니다. 특히 장대현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5월 말에 이 기구가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활동의 끝이 나서 제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시사인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하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놀라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를 짚어보는 공식기구가 처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과거라는 게 꽤 많이 다들 하나씩은 떠오르실 텐데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국가권력기구의 남용이 문제가 되었던 곳은 하나씩 한 번씩은 다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만은 정말 그전에 한 번도 없었고요. 입원이 처음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검찰만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에 이러한 사건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기대보다는 이렇게 못 미쳐서 스스로가 돌아본다라는 거라 제가 역시 검찰은 돌아볼 줄 모른다. 사실은 돌아가지 않을래 뭐 이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활동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처럼 아쉬웠던 점들이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김학의 사건, 장재현 사건 때문에 좀 더 사람들한테 검찰 과거사위가 뭐 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특히 장재현 사건이 가장 아쉬웠어요. 사실은 리스트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과거사위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합의가 되었긴 했지만 이견이 있고 자체적으로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의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7건의 사건을 조사했었고 그 안에서는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끌어낸 게 있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또 다 좋게 느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성과를 좀 조명을 못 받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가지고는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물어, 이번 활동의 의미를 좀 물어봤었는데요. 김용민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주심위원을 맡아서 이렇게 사건을 좀 들여다봤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말 아니라 유우성 간척조작 사건 시사 인사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선배가 오래 취재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연으로 아직도 그 취재원들이랑은 오랫동안 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 반성해보지 않았는지를 잘 아시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분을 좀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용민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줬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검찰 과거사위의 목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책임 규명, 제도 개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은 실체 규명부터 맡겼고 예를 들어 장대현 사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은 실체 규명은 됐지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끝나버려서 안타깝게도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별 사건의 특징마다 다 다르긴 했지만 공통적인 것들을 김용민 변호사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걸까요? 되게 재밌었는데요. 과거사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통된 사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아먹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건들을 하나같이 과거에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망가트렸고 망가, 말아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공통점이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약간 범죄물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건데요. 국가기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재판에까지 넘기게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핵심 증거들이 하나같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다시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좀 범죄물 같지 않습니까? 진짜 정확한 표현이 있네요. 기록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범죄자가 아니라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형사죄를 입증해야 될 곳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없앨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게요. 정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아니면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같은 거를 복사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유가족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장자연 씨 사건에만 그런 증거의 인멸까지는 아니지만 증거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과거 사회에서 했던 사건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랄수록 이런 기록이 철저하게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한 사건이면 일수록 기록이 허술하고 사라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딱히 정말 중요한 게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진짜 많습니다. 권한이 많은데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영장청구권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해야 될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 공소유지가 뭐냐면요. 재판에 내가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했으니까 재판 가서는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형사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는 사건은 검사 입장에서는 소위 좀 쪽팔리는 사실은 무능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까지 책임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증거가 핵심인 거고 증거를 통해 우리가 제를 입증해야 되나요? 그런데 핵심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정말 죄를 입증하고 싶었던 건지 아닌지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김연희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장자연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민간인 사찰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지코라고 하는 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김종익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품이 정말 훌륭하시고요. 정말 고거학자 같은 분이세요. KB,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을 누구나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 거죠. 이 사람은 흉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올린 거예요. 재미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냥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종익 씨를 사찰했습니다. 정말 10년 전 일이긴 한데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나랑 인터넷 서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건 그런데 이 사건이 드디어 꼬리를 밟힌 거예요. 너무 꼬리가 길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지시하고 실제적으로 시켰던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윗선에서 꼬리를 막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담겨있던 USB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포폰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이 수사 기록에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진짜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검찰 과거사위가 밝힌 사건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든.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동 수사가 엉망진창이었고 또 이제 그 기록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혹은 아주 약한 걸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대현 사건을 보면 사실 핵심은 성매매나 성적대나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연예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명예훼손 이런 것들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거든요. 정말 그 혐의로 그게 손방망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더 형을 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윗손으로 올라가는 입을 막기 위해서 결국 약한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가는 모든 수사의 길목을 막아놨다라고 당시에 제가 취재했던 경찰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윗손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혐의를 적용해주고 소위 살살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어쨌건 그래도 과거 사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런 거라도 확인을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기록이 중요한 기록들이 사라졌다. 이런 건 알 수는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믿음이 또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과거 사회가 앞으로의 그러면 이런 현실들을 목도했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 왜곡제라는 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형사 기록을 검찰만 보관하게 할 게 아니라 복수로 다른 곳에도 보관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법 왜곡제가 좀 낯선 말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보통은 이런 사건들이 밝혀져서 기록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되게 실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하필이면 정말 중요한 증거만 사라지는 희한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실수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실수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기보다는 무능한 놈이 되겠다라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피해가는 것들이 대부분 패턴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특정인의 유불리한 판단에 있어가지고는 문제되는 판단들을 했다면 그것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사라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기록을 막 받아가지고는 이제 목록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캐비닛에다가 좀 넣어놨다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그게 본인들한테 좋냐 안 좋냐라는 판단에 따라서는 넘버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목록이 넘어오면 자동으로 전산화되게 요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빼줄 수 없게 걸리는 순간 바로 전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수로 기록을 보관도 하되 동시에 전산화를 할 수 있게 하면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예,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대가 컸던 만큼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이제 검찰 과거 사회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자신들의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았던 검찰조차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는 되었고 네, 그렇죠. 네, 어떤 자극은 주었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법이라도 보완이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앞으로는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김용림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과거사를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소위 긴장감이나 텐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적 진탈을 받는 사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그 사건 기록들을 보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드디어 검찰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과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아주 기대 못해. 맞아요. 아쉬운 질문. 정면이 좀 넘어요. 정 어떻게 보면 막 성과를 찾아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의 편에 서서 검찰이 정의의 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기대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약간 냉소적인 부분 마음마저도 특히 잔잔한 사건이 되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디지만 그래도 이번에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개혁에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자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상황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김용민 변호사 덧붙였죠. 그러니까 기승절 나머지 공수처. 맞아요. 맞아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라도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만성하는데 이게 검찰 스스로가 과거서에 있는 셀프 만성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자기 과어를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또 공수처의 신설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다음 후에는 이제 또 윤석열 지검장의 내정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뉴스거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지검장과는 저희도 꽤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면에 중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법정에서 쫓겨났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기도 했었고요. 직접 국정원 직원들을 막 추궁했던 윤석열 검사도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의 눈치 보지하고 수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를 못해주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검사의 모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됐고요. 진정한 의미는 이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괜히 보니까 제가 이제 고지기 국정하고 독자들하고 비슷한 것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오더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사의 우선. 아이팜 주시는 건가요? 유호수 영상의 우선. 국정과 국정의 공통점을 오늘 또 하나. 국정의 마음이 감정이입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의 묘한 무순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어쨌건 또 김은지 기자의 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발걸음은 또 늦춰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